와 차태현씨 차태현씨는 정말 정말 믿고 보는 배우에요 오늘 겸손한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포즈 그리고 아까 형님이 그 안에 영화 대박이 났다 그랬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끝까지 간다를 우리 또 형님께서 제작을 해주셨어요 우리 차 형제가 빨리 류 형제를 차태현씨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시면 안되요 여기에 오시겠어요